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 자리하고 있고요. 태안에는 시간당 17mm 안팎의 굵은 비 내리고 있습니다. 태안과 평택 등 일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진천에는 호우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비는 아침이면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점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 내릴 때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부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평년보다 선선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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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